저한테 차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차에 담겨있는 생각들을 제가 주행하면서 체험하고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엔지니어의 생각을 읽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911이 저보다 오래 살지 않을까요? 이 차를 나중에 정말 사랑해줄 사람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게 제 딸이 될 수도 있겠죠 911은 사실 그 시대를 반영하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911은 변하지 않아요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911 오너 전용훈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엇을 만드니까» «보신들 5초 전용훈입니다» 를 위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평가 유한의 연속을 받았다는 계획입니다 4평가 유한의 연속에 대한민국에 맘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평가 유한의 연속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